야, 너 좀 빨리빨리, 좀 그렇게, 아, 바닥으로 막 언제 잡아봤을든지 야, 그만해. 아야야, 아야오, 허리 다리 파리 고려야. 야, 이제 이 쥐싹 빠져버렸는지, 음, 반발 다퉁 못 나가겠다. 그럼 차라리 더 잘 됐을까, 우리 시사 들어가지 마, 우리 여기서 우리 쟤 그냥 팔고 가겹소. 아, 아버지 시장 왔으면 시장에 들어가 팔아야지, 왜 이유뿌나게 이 길 콜목에서 팔겠어? 시자 들어가면 고가 세금을 내야 되지. 고기 들어가면 돼지국 장사들이 갔다 가지. 이게 또 너무 좋은가. 시끄러워. 약간 요소차가 다 팔아야지. 해라니 답답하다. 시장에 와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세금도 시원히 물고. 이것도 너무 고기라고 시원히 말하고 팔게 되면 속도 시원하지 않다. 답답하다 정말. 시원하지 않고 고기를 어떻게 시원한 고기라고 시원하게 팔아먹습니다. 정말 말아야 된다. 이거 내 원래 실은 못하겠다. 그나저나 당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돼지고기를 싹 싸우고 소리치는 연습부터 해보고 들어가게 없어. 뭐 내게 소리쳐나고? 예 그래야겠어. 내 어디에 소리치는데? 당신 소리 잘 치자꾸만 또. 어째. 잘해. 이 사람이 참패하게 소리치다. 어째 그럼 오늘 두 번 없는 걸로 하람드. 아니 해도 번에 입 하나 싸주겠다는. 그래 빨리 소리치입자. 빨리. 당신 소리쳐야 돼. 야 정말 빨리 소리쳐야 되지. 한번 쳐보자. 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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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즈고기 삽소 구조고기라 해야 되지. 언제 자꾸 노무즈고기라 말아야 돼. 야 깜빡하다. 아 그래 노무즈고기라 하지. 그래 말고 고기라 하지 말고 고조고기라 말아란 말이야. 다시 다시 하자. 야 야 야 야. 자 샽소 샥소 샵소 저 노무즈고기 아닌 고조 돼지고기. 노무즈고기 아닌 고조ado dónde.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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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원래 내가 이 원래 시키는 게 굳은 하지. 당신은 오늘 그저 입을 빡 다 담가고 가만히 있는 게 나로 도와주는 게구나. 알았습니다. 도버리처럼? 예. 그러다 말하기 싶을 때는 어쩌라. 헤드로 깎고 깨물고 그래고서니. 참 없어. 내가 어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이거 없어. 뭐지? 말은 좋은데. 이거 오늘 어무지복이라는 말은 당신이 이래서 나오면 절대 안 되겠구만. 들었습니다. 아야야. 알았다. 고기 많이 팔았는가 해서. 고기 많이 팔라고 지금 너 아버지를 내서 장사를 하고 말까 하자. 어째야. 돼지고기를 팔라고 서로 지랄을까. 자꾸 머물러 고기를 하고 말하자. 아야. 그 워낙 것도 못한다. 못한다. 이만 그게 이래요. 워낙 줄이야. 당신이 내 아무도 못해. 당신이 내 대하수고 보라야. 자. 돼지고기 작정. 영혼은 수천의 돼지고기고 영혼은 수천각돼지고기고 다 팔리밤에 구해하지 말고 빨리빨리 와삼까. 영혼은 돼지고기. 이 정도면 내 말에 왔다. 오늘 이 아무네 이거 돼지고기 팔고 아버지는 집을 보내고. 아야. 너희내끼리 팔아. 아야. 아니다. 젊은 아들이 남사실께 이래요. 너 좋지십니까? 미치지마. 아. 엄마. 내가 말하자마자 오늘 우리 동창만회 한다고. 견뎌. 그런데 돈. 아. 내 아무도 계장도 못했는데 돈 같은 소리를 다가간다 지금. 어디가 껴쓰. 아 무지간 내 같은게 돈 껴줘. 어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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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 돈 얼마 낸다. 아. 10원. 아. 그리믄 내 대통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5원은 엄마 부탁라. 아. 아. 엄마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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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못 낸다. 돈을 못 씹어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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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마구. 돈 대신 돼지고기 가져가라. 네가 한 수두근 가져가. 어. 그래. 이 남은 정치 없었구만. 뭐지. 아. 돼지고기 한 그리 8원씩이라도 열부모. 80원 우리 30원 미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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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내 맨지 쓸까. 야. 맨지 써도 그깐 나 키 설치면서. 에휴. 모르겠다라. 돈은 거든. 이렇게 대신 오기까지. 야야야야야야. 어째. 어째. 그게 남다리 증명자도 도의 새 마음이 든든하다. 어째. 으고. 가져가. 망탕은 쓰지 말라. 야야야야. 그 통짜를 내라 다 그. 그 남 가지고 오나? 아 통짜를 다 삶아 먹자. 돈도 하시면 말이 잘한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저게. 아이. 근데 저 주 돈을 망탕은 쓰지 않을까? 그 돈 무슨 많아 살까. 망탕 못 쓰겠습니 망탕 씁. 야 근데 난 저 저렇게 돈을 놓고 또 속이 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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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야. 아 또 무슨 얘기야. 이놈 나 저만 이상하여. 아이 보면 아들 지칠에 먹다가 야이대는 넘어지도 고기도 하면 자 얼굴이 뭐지. 젊은 나들이 이빨을 좋아하고 뭐 와다와다 씹어 먹느냐 하면 어째 넘어지도 고기인지 그저 먹지 않던 거인다. 오늘 또 돈 벌 일이 생겼다. 아 내가 두고 신발 한번 씹히는 한참이 어디나 재고 뭐예요. 공도에 또 생기겠다고. 돼지고기 쐈어. 식전에 잡은 돼지 있구만. 돼지고기 쐈어. 식전에 잡은 돼지 있구만. 거기 돼지고기 인도. 아줌마 개개 돼지고기 아이고 땅락이 고기겠습니. 야 이 아줌마 웃긴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고기 쐈어구만. 그런데 어째 이 돼지고기. 마다 된 것처럼 털어 푸는 게 이란데. 너무 좋고기 아이고. 이 아줌마 해봐라. 식전에 얘 그거 불새를 잡느라고 피를 잘 빼자고 그랬었구만. 고기는 인간 좋은데 이래. 아 대기 뭐이요. 장사꾼이 제비를 속에 먹는다고. 아줌마 별로. 아이 그랬어 아줌마. 야. 어이 아줌마. 이게 듣지 못하자 인가. 못 듣고 못 말하는 거고 있구만. 나를 따라온 친구 있구만. 그 친구 있구만. 야 그게 원래 멸떼처럼 기담하게 생긴 게야. 진뿌라 하긴 니 똑들어놨다 응. 아이고. 무슨 거 어째.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무슨 거라는 거. 아이구만. 이게 식전에 잡은 돼지라고 지금 말해주느라 그랬다가. 아 그러슴디. 예예예. 아 그러슴디. 아 그런데 어째 이게 껍질이 이렇게 쫄 빨간 하슴디. 아하하하하하하. 손님들이 이거 쏴가셔서. 이게 그렇게 털이라 했잖디. 그래 검진하기 바빠한다고. 내가 이렇게 껍질이 빨간 가지고 왔었구만. 그런데 아줌마 이 껍질을 줄기닌. 에헤이. 나는 별로 반가버아. 그 기대됐었구만. 아이고. 무슨 거 어째. 야 정말. 야. 저거 비치다 그랜다. 우리야 정말 답답하냐고. 내가 답답하여. 빨리 거기나 지고 가겠어. 몇 거 사자 그랜다. 저런 건. 지게 그렇게 많이 싼가봐. 헤헤헤헤. 내일 우리 집에서. 예. 식당 대어 봤구만. 그랜다. 손님이 오늘 나를 몇 마루 만나셨구만. 어디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사겠으니. 이 미식이. 아이. 그런데 이게. 상균에 얼마야. 이게 시당 까맣으면 늦었구만. 저기. 저기 팔아놓으십잖아 하겠어. 아이 무슨 돼지고기 그렇게 비싼가. 비싼데. 아주머니. 내가 이렇게 많이 싸는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된데. 야. 여기서 더 깎으면. 내 모습을 장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장 들어가 보지 뭐. 아주머니. 아. 어째. 깎아주겠소. 깎아주겠소. 얼마를 주겠소. 하루. 하루. 기랍소.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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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도. 아휴. 다 자꾸 따라왔어. 다 마셨는데. 언제 자꾸 말하자면이. 그치. 방. 다 자꾸 내리 따라왔어. 아휴. 저기. 손님이 노다집 하는 말 났다고. 지금 말하기 시빽이라구만. 뜨므뜨므 이래. 아휴. 어떻게 무슨 노다집 하여. 아휴. 이 무시가 어려서. 아휴. 뭐라는 이제. 아휴. 손님. 하휴. 하휴. 아휴. 하휴. 하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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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 이거 내 샀다. 내 샀다? 아휴. 이 고기 내 먼저 샀다는데. 아휴. 이제 고마워 다 사는게. 야. 손님이 이거 사서 혼자 어떻게 다 샀다구려. 아휴. 어제 뭐 먹는가. 어휴. 그저 찌레 먹고 고가 먹고 다 가먹고. 물 안 돼 먹고. 술 안 돼 먹고. 마지막에 남은. 돼지고기 살짝 쳐 먹겠다. 이게 이제 뭐일까. 모조리구려. 아휴. 돼지고기 가지고 어떻게 샀다. 해 먹는다. 아휴. 나는 먹는다. 돼지 꽁치도 뚝뚝 잘라가지고 깍뚝이 김치까지 다 해 먹는다. 아휴. 이게 과늘 모조리구나. 이게. 아휴. 이 아이야. 좀 가라. 아휴. 어째. 이게 야. 나쁜 고기다. 내가 나쁜 고기인 거 안다. 어째. 아휴. 아휴. 이. 이ket. 네머지 고기를. Roh한. 저뭔 노머지 고기운 것school. 아휴. 전문 노머지 고기만 산다. 어휴. 내. 무슨 니링이. 헐리우크. 나. 산다. 니네 헐리우크 같으래요. 빠지니 탁해. 네? 내리나서 이거 다 싸겠다. 아줌마. 이것도 마주코대였어, 여기다. 그래갖음 더 싸겠음 더. 이게 모두 얼마 되는가? 가만있었어. 아께 내 수국은 팔았으니까 여기 한 50구이 됐구만. 50구이? 네, 그래갖고. 그러면 얼마인데? 400원이지만. 400원? 네. 가만히 있어라 나를 아껴 500원 주는 것 같으던데. 오, 어서. 100원을 또 벌었다. 이게 땅만 쓰고만. 예, 아줌마. 이봐. 어째. 내 말할게. 당신이 이거 집에 가자고 망한다이, 당신. 망해도 내 망하지, 네 망하니. 이봐. 어째. 당신도 집에 가자고. 당신 안 가게 당신이 맡아야 되는 거 봐라이. 야, 마자대지 내 마자대지 네 마자대지. 네, 마자대지. 야, 저놈 모자리. 에이구, 내 모자리하고 같은 애 하겠소. 참는 게 아줌마이. 최고. 자. 아니, 나를 요 50세대 싸는 게 왜 그거 노문즈 고기나. 알려줌, 그래. 예? 아, 이봐. 당신이 이렇게 사라고 졸래하면 파란 못하소. 속이 시... 시... 시원하? 아, 아니, 내가 그걸 gord습니다. 당신을 Everyieri sob Task niet rails하면, 저거 다 싸게 왔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이. 이제 다시 봉평 마찬이가 팔아. 장사 더럽게 먹으러 오지 마다. 그게 무슨 아있네? 그랑스 사과는 게. 정신이 안 돼. 야. 야. 야 오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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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족 가게 탈 때. 오지니. 오지니. 너무 죽어. 인도 안 돼? 이 앞집이 오지니 강하다고. 오지니. 오지니. 나이 가지마. 나이. 큰일이 내 탓인가요? 그래. 그러면 너무 죽어. 딱 잡아뜨릴게. 아예 했지. 그래. 아 그래. 막 때리도. 그냥 옳다 했지. 아 그래. 옳다 했지 뭐. 그러니까. 아 그래. 둘, 셋이 때리죠. 아. 무슨. 이렇게. 말. 어째. 배수공이 하나도 없어. 어. 이제 뭐. 어. 어. 어째. 대중이 다 퍼렷담이 여기서 뭐 한 또. 어째. 어. 어째.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지. 아. 아. 야, 신나 오늘 이게 무슨 보라지야. 이거 또래 앞에 여기 있던 게 어디 가나. 어, 저기 달아나는구나. 야, 이 머무도 거기 물리잖아. 서랄남에 거기.